동구 꿈드림 장학회는 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로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. 신청 자격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4.5만점에 3.5점 이상인 학생입니다. 서류는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장학회로 제출하면 됩니다. 이번에 선발하는 장학생은 30명이며 내년 1월 동구청과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해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 또 1인당 최대 162만 4천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.